치킨 먹으러 왔어요 치킨 먹으러 왔어요 치킨 먹으러 왔어요 치킨 먹으러 왔어요 테이크 원 아이소 끝났어요 귀여워 귀여워 찐겨나 아아 혹시 저희 말고 다른 아이돌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? 더보이즈가 안 돼요 더보이즈가 안 돼요 더보이즈가 안 돼요 아까 방까지 나왔어요 방 이 그룹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룹이들 더보이즈가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고 장난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도 돼요 왜 이렇게 귀여워요 아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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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소